음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기술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새벽 2시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오늘 금요일날 상당히 중요하죠 약 7시간 후면은 우리 금요일장이 시작이 될텐데 자 우리 오늘 대응책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주가는 다시 고점 돌파 신고가를 향해서 급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재료가 나왔고 우리 급등이 나오고 다시 은봉 조정이 나왔고 우리 금요일날을 이용을 해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은봉이면은 다시 매수 타점을 노려야 돼요 매수 자 우리 이 가격 2300원의 이 가격 라인 제가 계속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아래 꼬리 아래 꼬리 계속해서 우리 밑 꼬리가 달려주었던 매수가 계속 들어와 주었던 가격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이 종목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우리 은봉 조정으로 어제 마감이 되었지만 우리 누가 외국인이 매수를 했네요 자 우리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 우리 외국인이 매수하고 나면은 항상 급등하는 공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최근에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해 주었던 날들을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외국인이 매수한 다음에 주가 움직임 자 우리 바로 지난 18일날에 46만주 18일날이 바로 이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급등을 하면서 매도가 나왔고 또 우리 13일날 140만주의 물량이 들어왔던 날 그죠 140만주 13일날 13일날 급등 어떻게 됐다 이날에 들어와서 다음 날에 또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또 그 전에 6월 5일 6월 7일 100만주씩 우리 물량이 들어왔고 그 이전에도 물량이 들어왔고 이때가 언제다 5월 31일날 이때였다라는 거 이때 들어와서 급등 나오니까 매도가 나오고 결국 우리 이와 같이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은 다음은 급등한다라는 소식들을 그와 같은 전략들을 우리 꾸준히 보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사모펀드에서 계속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매수가 들어왔고 우리 사모펀드 연기금 최근에 매수한 것에 비해서는 본전 대지 약 손실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다 매수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우리 여기에서 강하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5월 14일날 16일날 우리 강하게 급등이 나왔던 이 순간들 여기에서도 외국인이 강하게 물량이 들어왔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왜 이날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또 잡아 드렸던 날이기도 하니까 자 우리 5월 14일 16일날 일때도 100만주 220만주의 물량이 들어왔던 날이 이날이에요 자 우리 이날의 매수 전략들 다 여러분들과 함께 문자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고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다 왜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함께 전략을 드렸던 날인데 바로 이날이었고 우리 텔레그램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보면서 자 우리 다양한 투자 전략들 여기에서 함께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종목들 계속해서 우리 타점 많이 많이 잡아 드렸는데 자 지난 타점 잡아 드렸을 때가 5월 14일날이었고 5월 14일 1800원 그때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급등세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서는 다양하게 문자로 나가는 정보 스팸으로 인해서 못 받는 정보를 함께 다 전략을 받을 수가 있다 다양한 정보와 종목까지도 함께 우리 이거 텔레그램 여러분들 무료로 무료로 다 입장이 가능한데 입장하는 방법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라고 있어요 우리 더보기라고 더보기 단추 누르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 입력하시면 우리 주소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단 구독자님들만 입장을 가능해요 우리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7491 우리 우리 구독이라고 구독 그리고 입장 승인이라고 입장 승인 해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님 확인 이후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타점을 다 잡아 드렸던 순간들 문자로 다 함께 전략도 드리고 문자가 안 되는 경우 스팸 이러한 경우 텔레그램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이러한 구간 급등 급등 나올 때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이 매수해주면 올라가는 공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우리 최근 어제도 이와 같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재료가 나와서 이 재료 SMR 관련된 재료가 나왔죠 자 우리 SMR 관련해서 우리 바로 이와 같은 소식들이 나왔죠 바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SMR 조기 상종화에 9억 달러로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걸로 인해서 우리 급등이 나왔었고 자 이것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정보방에 드렸다시피 우리 10시 38분에 나온 것을 제가 47분 약 10분도 안되서 이렇게 정보를 드렸어요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 이렇게 입장하시면 정보 빠르게 빠르게 빠른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빠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수익까지도 함께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주가는 계속해서 SMR 관련된 이슈 재료가 살아있고 우리 7월 7월에 체코의 우선협상 대상자 요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타점들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타점 양봉 은봉 양봉 은봉 그 가운데서 우리 은봉 은봉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결국은 하루 이틀 3일째 반등 또 하루 이틀 3일째 반등 또 이러한 구간들 제가 다 미리 미리 여러분들과 함께 타이밍을 잡아 드렸는데 자 이러한 구간들 타점들 어떻게 잡았는지 자 우리 지난 영상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 지난 새벽이에요 자 오늘처럼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 삼은봉 패턴 삼은봉 급등신호 이 구간 쓸어 담으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렸고 자 우리 그날의 영상 바로 이렇게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영상이에요 이 구간들이 바로 뭐였다 최근에 우리 고점 그죠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지지와 저항을 단기적으로 형성했었던 구간들이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그러면 하루 이틀 3일째가 되는 날 오늘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바로 이 구간 아시겠죠 여기 그림 그려줬던 구간들 정확하게 보면은 2100원 자 보세요 우리 하루 이틀 3일 바로 삼은봉 패턴 이 구간 우리 그림 그려준 이 구간에 오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다 미리 미리 전략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였다 5월 31일 날이었고 우리 이날의 위치 다시 한번 분봉상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처럼 우리 선 지점 고점 우리 요 라인들 자 우리 저항 지지 라인 요 구간들의 선을 요렇게 그었고 바로 우리 5월 31일 날에 그 가격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아침에 이 구간에서 우리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 매수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 5월 31일 날 우리 기술 2250원 2300원에 매수 전략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우양 에코 프로 머티 이거 그날 드렸던 건데 요즘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죠 일화 같은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 우리 이오플로우도 요즘 상한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다양한 종목들 드리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이벤트이기도 하고 이벤트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우리 기술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우리 우리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함께 다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날의 타점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나서 이 가격 선 자 지금 주가가 이 가격에 들어온 구간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또 다시 이 구간에서 또 다시 상승이 나오고 또 지금 이 구간에서 맴돌고 있다 이 지지 라인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러한 구간은 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고 우리 이러한 타점들 매수 전략하고 매도 전략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구간의 타점 정확하게 장대 음봉 이후에는 바로 하루 이틀 3일 3일보다 단기 단타 관점에 레버리지 투자 미수나 신용 이러한 것들을 털어내고 반등 역시 털어내고 반등 털어내고 반등 이와 같은 3일째 음봉 조정을 이용을 한 패턴들이 만들어지면서 급등이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이 구간 거래량 없이 지금 눌린이고 여전히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맴돌고 있다 우리 이러한 구간의 매수의 전략과 매도의 전략 다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오늘 금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조종이 나올 때 금요일날이 항상 어떻게 보면은 전강후약의 움직임 이러한 구간이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매수 매도 다 여러분들 타점 왜 공략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되고 있나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우리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구독도 좀 부탁을 드려요 자 우리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 우리 구독자님들 월급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죠 우리 뭡니까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잃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으로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우리 월급 프로젝트 이거 어떠한 건지 단기 단타 위주로 빠르게 수익 날 종목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월급 프로젝트 단기 단타 종목들 빠르게 수익 나면서 회전을 통해서 수익을 그때 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어떠한 건지 자세하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거 우리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다 그럼 우리 월급을 올려보자 우리 월급 만들어보자 라는 거 우리 100만원 소액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착수 300명인 만큼 빠른 신청하셔야 되고 무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재능 기부다라는 거 이 재능 기부가 뭐냐 바로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을 잡아드려요 이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된다라는 거죠 단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숫자로 88번이라고 월급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숫자 88번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와 같은 종목들 우리 단기 단타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할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것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문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다양하게 바로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19일날에 드렸던 종목 가운데서 우리 노브랜드 우양 에코프로 머티 보내드렸고 우리 자 한번 볼게요 노브랜드 우리 아침 9시에 바로 보내드렸어요 아침 9시 27,500원 28,000원 우리 노브랜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상한가 간 종목이 아침부터 하락 출발을 했을 때 바로 우리 상한가 기법을 이용으로 한 타점을 잡아 드렸고 자 우리 분봉상 움직임을 볼게요 자 우리 상한가 간 종목 상한가 간 종목이 아침부터 마이너스권을 준다 바로 이 구간이 우리에게 기회의 타점 바로 우리 25%의 급등 수익을 안겨주었는데 이러한 구간의 타점을 함께 전략을 다 드렸어요 우리 노브랜드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전략을 드렸고 자 우리 문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전략을 드렸는데 이 문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문자 바로 뭐다 우리 스팸 우리 스팸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도 제가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우리 함께 저렸던 노브랜드 언제 우리 이 종목은 상장 당시부터 제가 다 공약 의견 타점을 잡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우리 텔레그램에서 한번 좀 살펴본다면 자 우리 언제였다 지난 24일날 어제 상장한 노브랜드 아침에 간신 같자라고 하락 출발으로 반등을 나올텐데 타점 노려보겠다라고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이날 상장 다음날 그리고 나서 우리 노브랜드에 대한 전략들 우리 노브랜드 시가 하락 출발 예상 기회다 시가 이하로 바로 타점입니다 라고 우리 이날 타점 잡자마자 바로 우리 급등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 그리고 바로 타점 다 우리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한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 하시면 바로 빠른 정보 정보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함께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자 우리 텔레그램 영상 우리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조회수 옆에 더보기 있습니다 이거 더보기 누르시면 주소가 나와요 주소 클릭하시면 우리 텔레그램으로 입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 무료라고 했어요 돈 받는 거 아니고 입장 단 여러분들은 구독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 이후에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입장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님들만 입장 가능하다 우리 입장 승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바로 우리 텔레그램 입장 안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이날 상한가 기법 우리 상한가를 이용한 타점 바로 큰 수익 우리 이날에도 마찬가지였고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문자로 우리 노브랜드 보내드렸고 그리고 우리 한전산업 우리 한전산업도 최근 상당히 강하고 있고 이오플로우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 최근에 상한가 가고 급등 나왔습니다 우리 이오플로우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타점 잡아 드렸던 건데 상한가 가면서 급등 랠리가 나왔던 종목이고 자 우리 한전산업 자 한전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날 상한가 상한가 간 종목인데 상한가 간 종목이 다음날 하락 마이너스 걸어준다 또 다시 이것도 상한가 기법을 이용한 타점 상한가 이후 지점 고점 돌파를 하고 바로 눌러준다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날 21선 라인에서의 눌림타점 우리 이날부터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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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공략을 많이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역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라는 거죠 자 우리 문자 보세요 6월 10일날부터 우리 한전산업 6월 10일 우리 6월 10일날 보성파워 때 한전산업 9500원에서 최초 공략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11일 상한가 다음날 11500원에서 11700원에도 전략을 다 드렸던 거고 그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상한가 가는 날 그리고 여기 95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 구간 자 우리 이날 상한가 기법 마찬가지다라는 거 우리 상한가 간 종목이 아침에 내려왔다 우리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바로 우리 이날의 타점들도 우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 드렸는데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한전산업 역시 실시간 전략 우리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한 타점 실시간으로 우리 그때 전략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 그날의 타점들 우리 실시간 전략 이거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주춤할 때 어제의 상한가 가격 이 밴드 라인에 주가가 유치해 줄 때 다시 지금 살짝 눌러주면은 여전히 공략은 가능하다 11800원에서 12000원 전후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건 마이너스 건은 괜찮다 분명히 장중에 플러스 건으로 급등 강하게 10% 이상 적어도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상한가 자 보세요 우리 이날도 지금 현재 상한가 간 종목이 아침에 마이너스 났을 때 이 구간 타점입니다 라고 우리 11800원 12000원 매수가 가능하다 라고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이와 같은 전략 라이브 타점 라이브로 함께 다 전략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타점들 우리 5073에 7491 이쪽으로 월급 월급 실시간이라고 월급 라이브라고 이렇게 문자를 안겨주시면 우리 함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주소를 보내드려요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하셔서 함께 우리 실시간으로 대응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우리 이날의 타점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날 바로 그날 급등이 또 바로 강하게 나왔고 바로 이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한가 간 종목 상한가 간 종목이 다음날 마이너스건 바로 이 순간이었고 바로 우리 또 여기에서 25%에 달하는 큰 수익이 바로 나왔다라는 거 자 우리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 아니 월급 프로젝트죠 상한가 수익들 자 우리 종목들 이렇게 공략한 것들을 하나둘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 자 우리 한전산업 계속해서 공략을 하면서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했을 때 28% 25% 그러면 100만원 사서 28만원 25만원 수익이 차곡차곡 우리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노브랜드 노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사자마자 우리 25% 우리 100만원 공략을 해서 25만원의 수익 바로 이렇게 제가 드렸던 종목들 차곡차곡 우리 월급 프로젝트 종목들 자 지금 우리 6월달 392%나 쌓였다 392만원의 수익이 정립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5월달도 397 4월달 463% 3월은 511%의 수익이었고 바로 우리 511%의 수익은 결국은 우리 100만원씩 공략했을 때 511만원의 수익이다 200만원일 때는 우리 천만원 이상의 수익인 거고 500만원일 때는 2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2500만원 천만원 500만원 이와 같은 금액들이 우리 제2의 월급이다 라고 우리 월급 프로젝트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월급이 있습니다 월급이 있고 우리 월급보다도 더 큰게 주식을 통한 우리 제2의 월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월급 프로젝트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여러분들 모두모두 참여가 가능하고 월급 프로젝트 상단의 번호로 88번 또는 월급 요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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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